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은 여기 그래놀라랑 블루베리 넣은 오트밀이랑 그리고 스크램블 에그 오늘은 추워서 따뜻한 커피 마시려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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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잘 드셨어요. 맛있게 cancer 맛있게 잘 먹으면 되지요. 맛있게 잘 먹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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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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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볶아줌 고춧가루 닭다리 그릇에 참기름을 구워줍니다 잘게 튀겨줍니다 물이 무게 배워줍니다 고기를 들어간 뒤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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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계란 소금 한입에 찍어먹어 치즈를 Caleb 가루를 넣어서 다진마늘 양파 사과 후추 식용유 계란 파 잘 만들어주세요 처럼 але올 매운 간장 참기름 참기름 고춧가루 기름 고춧가루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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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포도 쌀가루 매운 소스는 두 가지가짜 고춧가루 두 가지가짜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골고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계란 2스푼 1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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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어? 잘 먹어있어 맛있겠다 곰깍도 맛있게 식사 맛있겠다 집에 가고 있는 vag함이 너무 많다 욕실했다 skew fictional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